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기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서 제목을 보신 것처럼 이 스튜던트 데π트 릴리 플랜 이라고 해서 학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탕감을 하는 내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 소식에 대해서도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나의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지 이런 질문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보로서 꼭 함께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는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의 주변 분들이 있으시다면 뉴욕기다리쌤의 이러한 정보 내용이 있더라라고 좀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한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발표된 Student Debt Relief Plan에 포함된 학생융자금 지원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및 중상층을 위한 학생융자탄가만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은 Federal Pell Grant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대출 즉 론 보유자에게는 2만 달러까지 Pell Grant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대출 보유자에게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만 달러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받은 사람과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대출 보유을 한 유무에 따라서 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나는 자격이 될까라는 질문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이 자격은 2022년도 6월 30일 기준 현재 연방정부의 학생론이 존재를 하고 있고 즉 가지고 있고 소득기준은 2021년도 혹은 2020년도 연방세금보고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개인 싱글인 경우에는 또는 부부 별도 보고 세퍼레이트로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리인 경우는 12만 5천 달러 이하의 자격이 되고요. 부부로 공동으로 해서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 메리드 파일링 조인틀리로 또는 헤드 오브 하우스 홀드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25만 달러까지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상칭이 되는 거죠. 자 한 번이라도 이 페더럴 펠 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고 위의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2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스튜던트 펠 그랜트를 받은 적이 없고 위의 소득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40달러까지 된다는 얘기고요. 뭐 중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개념은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내용들의 상황에 대해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무엇을 좀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studentaid.gov를 로그인하셔서 정보 내가 입력이 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링크는 물론 모든 영상에 대한 정보 설명에 대해서 여기 하단의 정보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고 계시면 로그인을 해서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최신정보, 지금 현재 이사를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전화번호 바뀌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이메일과 꼭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주소 등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텍스트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또한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꼭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studentaid.gov를 만든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이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만 기억을 못하실 분일 경우가 많은데 펩사 FAFSA를 신청할 때 사용을 하셨던 FSAID 패스워드가 studentaid.gov의 로그인 정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스튜던트 론을 받을 때도 이 로그인 정보를 사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궁금한 점 내가 페더럴 펠그란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즉 내가 론을 받긴 받았는데 이것이 펠그란트라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studentaid.gov를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서 myaid라는 항목을 누르시면 그 동안에 받으신 펠그란트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서와 student loan에 대한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다른 서류에 제출을 하시는 그런 프로세싱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페더럴트를 받았다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오로매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더럴트를 받은 적이 있고 2021년 또는 2020년의 소득기준이 앞에 기준이 충족이 되면 이것은 모두 2만 달러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론 종류가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론만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어 있는 론들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2022년 6월 30일 현재 student loan balance가 남아있다면 지원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쭉 제가 열거를 이쪽에 해드리죠.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이라든지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FFEL 프로그램, 또 Federal Perkins Loan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디폴티드 론 같은 경우에는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들이 포함이 되시는 론들이 있으시다면 모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Federal Student Loan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한층 더 해서 부모가 학생들, 내 자식들의 학비 납부를 위해서 받았던 부모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Parent 플러스 론즈라고 합니다. Parent 플러스 론도 대상이 됩니다. 학생들이 대학원을 지나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물으시는 분들이 예전에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으셨는데요. 학생들이 대학원 지나갈 때 받은 Graduate 플러스 론도 포함이 되는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론을 받지 못해서 디폴트가 돼 있습니다. 이 디폴트된 Student Loan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즉 상환 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포기하고 있는 론도 대상이 되니까 반드시 신청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Federal Student Loan은 Bankruptcy를 하셔도 면제, 이 디스처지라고 하죠.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아시죠? 론을 받으신 거나 이런 학생 론을 받으신 것은 내가 파산 신청을 하셔도 이것이 면제가 되지, 디스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디폴트를 하신 Student Loan도 대상이 된다는 내용 꼭 알고 계시고요. 자 통합대출, 한국말로는 통합대출이라고 해서 Consolidation Loan이라고 있습니다. Consolidation Loan도 대상이 되는데 이 Consolidation Loan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Student Loan을 합쳐서 하나로 갚아가는 목적으로 통합된 것이죠. 따라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Student Loan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학교의 학비 납부를 위해서 Private Loan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격이 안되고 유학생으로 와서 서류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시간을 놓쳐서 나는 좀 돈이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해서 Private Loan을 받았습니다. 탕감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다. Federal Loan이 아닌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State Loan도 이 프로그램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 받은 Federal Student Loan을 이자가 낮은 Private Loan으로 Refinance를 하셨다면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부모론, Parent PLUS Loan과 대학원생 Loan, Graduate PLUS Loan의 학교의 학비를 위해서 Private Loan을 받았다면 탕감이 가능합니까? 또 이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 디테일하긴 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받았던 PLUS Loan은 부모의 2021년도 세금 보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서 학생 이름으로 Federal Graduate Loan을 받았다면, 학생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된 금액이 반영이 나한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Loan 서비스가 지원 금액에 도달을 하면 적용되었다고 알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된 금액이 반영되었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Loan 서비스가 지원 금액에 도달을 하면 적용이 됐습니다라고 알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Loan 서비스의 나의 어카운트에서 Loan 밸런스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본인의 Loan 서비스에 가셔서 어카운트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FAFSA 또는 Student Loan 절차를 한 곳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새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된 금액이 반영된 후 아직도 갚아야 할 잔액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Loan 서비스가 지원 금액을 반영한 후에 밸런스가 변경이 되겠죠? 감소가 된 새로운 월 납부금액, Monthly Payment의 내용을 알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Student Loan Repayment가 중단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일부 납부를 했습니다. 가까스로 납부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2020년 3월 23일 이후에 Loan 서비스에 납부를 했고, 지원받을 대상자라면 이날 이후에 납부한 금액은 Refund,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2020년 3월 13일 기준으로 Loan Balance가 10,500달러였는데,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1,000달러를 납부해서 잔액이 9,500달러로 줄었고, 내가 지원받을 대상자라면 500달러는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Loan이 있다면 어떤 순서로 Loan을 먼저 탕감해 주게 되나요? 부모론, 자식론, 여러가지 Loan들이 한꺼번에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먼저 Deforted Loan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으로는 Student Loan, Perkins Loan을 순서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Student Loan이 있다면 이자율이 높은 Loan을 먼저 하게 되고,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Unsubsidized Loan을 먼저, Subsidized Loan은 나중에 갚게 되고요. 동일한 이자율이 동일한 종류라면 최근의 것을 먼저 하게 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액이 작은 것부터 청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All-American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알고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받는 금액을 세금보고에서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까? 또 궁금하시죠? 곧 세금 준비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연방정부세금보고서에서는 소득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State Tax Report, 주세금보고에 있어서는 소득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별로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빚을 창감받으려면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지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신용카드, 크레딧카드의 빚을 창감받았다면, 그 금액부터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지 되죠.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정부들의 보고서가 또 나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세금보고 시에 기본적으로 소득으로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별로 각각 사시는 주의 방침, 그리고 세금보고를 하실 때 2022년도에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담당 회계사님이나 관계되어 있는 분들하고 세금보고를 준비하실 때에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comment, 혹시 다시 한번 confirm을 또 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 financialaid.gov에 관해서 이 설명들은 이쪽에 사진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꼭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 최신 정보를 바꾸시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studentaid.gov에 가셔서 연락처 정보가 틀린 게 있는지, 내 이메일 주소가 스펠링이 잘못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게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죠. 금년도에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냈습니다. 해당이 됩니까? 2022년도 6월 30일 현재에 론 밸런스가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되지만 올해에 8월에서 9월에 입학한 학생이 받은 론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방침에 대해서 발표가 된 것은 그렇습니다. 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나는 돈을 다 갚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 참 많으시죠. 그리고 금년도에 학교를 입학을 시켰는데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아직 시행이, 시행령만 내려졌다고 할지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게 각 발표에 따라서 또 시행령이 내려진 시점에 따라서 혹시 조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년에 입학한 학생은, 8월, 9월에 입학한 학생은 안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 신청서는 10월 초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신청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고요. 현재 800만 명이 넘는 대상자가 있어서 초반에는 아주 심각한 적체 현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 이것은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안내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 게 됩니다. 페이퍼버전, 종이 신청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문의할 곳이 혹시 있습니까? 전 전화를 좀 해서 목소리를 들어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전화번호는 이쪽에 있습니다. 1833-932-3439, 1833-932-3439번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학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학위에 관계없이 연방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경우에는 우선 연방학자금 대출을 해준 대출 회사가 제대로 된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야 나중에 탕감 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것처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시고요. 대출 회사가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면 연방교육부 웹사이트 Who is my loan servicer? 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Who is my loan servicer? 이라는 내용. 이것은 어디요? 연방교육부 웹사이트입니다. 자, 페글란트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더 많이 탕감을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페글란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무상학비 지원금으로서 1965년 고등교육법 이후에 지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죠. 학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많은 페글란트 수혜자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 학년도에 있어서 대학생 30%가 페글란트를 받았고 가정의 연소득 6만 달러 미만이라고 합니다. 페글란트는 최대 6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연 6,895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하시죠? 페글란트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연방 페글란트를 받았는지 모른다면 이 펩사로부터 받은 이메일 또는 편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전체 학자금 대출이 기록된 연방학자금 지원 Federal Student Aid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이시죠? studentaid.gov에 접속을 하셔서 fsaid를 넣으면 열람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페글란트를 받지 못하고 않았는데요. 뭐 이런 질문 자, 연방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이 있으시다면 수입에 따라 최대 1만 달러까지 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개인은 12만 5천 달러, 부부는 25만 달러까지입니다. 현 대출자와 부양가족의 학생에 따라서 부모 수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약 800만 명은 연방교육부가 이미 소득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탐감에 대한 자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꼭 참고를 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요. 이런 분들 참 답답하죠. 학자금 탐감 플랜은 현재 대출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에 상환이 중단됐는데도 2020년 3월 이후에 자발적으로 상감금을 다 냈다면 환불을 요구를 하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연방학자금 지원국 Federal Office of Student Aid가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출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환불을 요청하시고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현재 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탐감을 받게 되나요? 약 4,3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중에 2,000만 명은 완전 탐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백악가는 이번 플랜으로서 중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탐감의 90%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소득자로서 해당이 된다고 교육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답답함이 좀 풀리셨습니까? 중얼중얼중얼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헷갈리기도 하시겠죠. 그렇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참 필요하니까 돌려보기 다시 한번 돌아서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컨펌을 하셔서 들어가셔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론 종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Federal Family Education 론 같은 경우도 있으실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론을 받았던 것들이 어떤 론을 받았는지 기억을 못 하시기 당연하기 때문에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 Parent 플러스 론과 내가 Student 론 밸런스가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 아시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꼭 확인을 지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메일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좀 지루하셨더라도 꼭 정보로서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이 우리 한인분들한테는 꼭 도움이 되셔서 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탕감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는 우리 뉴욕기다리쌤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정보 영상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공유들도 하세요. 좋으셨으면 오늘도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